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얼굴을 딱 볼 때 가장 먼저 인식이 되는 부분이 그 얼굴 가로길이 얼굴 세로길이 즉 저 사람이 얼굴이 긴지 얼굴이 넓적한지 이 얼굴형을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긴 얼굴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례를 통해 긴 얼굴에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긴 얼굴인데 이마가 넓은 것도 아니고 주걱턱도 아니고 인중도 긴 게 아닌데 얼굴이 길어 보입니다 얼굴에서 어디가 문제일까 궁금해서 강남에 성형외과 두세 군데를 가보았는데요 얼굴 비율이 1 대 1 대 1 이라고 도대체 어디가 긴 줄 모르겠대요 턱이 큰 것도 아니고 주걱턱은 아니라고요 제가 코가 약간 길긴 한데 매부리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코끝 성형을 하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코끝하고 인중을 같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인중은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중은 손 안 대도 될 것 같고 다른 성형외과에서는 1 대 1 대 1 비율이라 턱이 길거나 하면 턱을 줄이거나 할 텐데 어디를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얼굴형을 볼 때 특별히 얼굴을 이렇게 자로 재보지 않아도 왼쪽이 긴 얼굴 오른쪽이 약간 넓은 얼굴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는 인체 계치각적으로 파란색의 얼굴 가로 길이를 1로 보았을 때 빨간색의 얼굴 세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1 대 1.5 정도가 되면 긴 얼굴 1 대 1.4 정도면 갸르만 혹은 계란형 얼굴 1 대 1.3 혹은 그 이하가 되면 옆으로 넓은 얼굴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때 얼굴 길이를 재는 방법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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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자로 재는 것이 아니구요 이러한 기구를 이용하여 재는 것인데 이는 지구 주름은 지구 지름은 1만 2천 킬로미터인데 지구 둘레의 반은 반은 2만 킬로미터 인 것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얼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재는 것은 지구 지름을 재는 것이 이 둘레를 재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얼굴 길이 재는 법이라는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려 놓았으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두 분의 여성의 얼굴을 그 얼굴 비율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 요리 재고 저리 재보지 않더라도 왼쪽은 주옥턱형 긴 얼굴 오른쪽은 코가 긴 얼굴이라고 이렇게 직감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 그 판단이 됩니다만 이렇게 얼굴을 상중하 3분하를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 이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엥 이거 어디가 긴 거야 제대로 분석을 해 보려고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보니까 도리어 더 모르겠네 이런 기분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자면 왼쪽과 오른쪽이 코가 길면서 인중이 짧은 건 알겠는데 어떤 비율이 틀린 걸까 이렇게 했을 때 이 3등분 선을 그어 보면 오른쪽은 상중하 얼굴 비율이 골고루 긴 1대 1대 1 얼굴인데 봐나요 왼쪽 얼굴은 1대 1대 0.8의 얼굴이구나 즉 콕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하관이 작은 얼굴이구나 하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관에 대해 다시 분석해 보면 두 분 모두 하관이 작거나 갸름한 듯 한데 다른 느낌인 이유는 왼쪽은 상중하 얼굴 비율이 1대 1대 0.8인 반면 오른쪽은 의외로 1대 1대 1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상적인 얼굴 비율이라는 1대 1대 0.8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얼굴이 갸름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1대 1대 1이라는 평균적인 비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얼굴 비율 분석을 해보려 하는데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왼쪽이 정상적인 비율 같게 느껴지고 오른쪽이 뭔가 긴 얼굴 같은데요 이를 3분할 해보면 오른쪽이 1대 1대 1 같고 왼쪽이 1대 1대 1.2 같은 비율이 안 맞는 얼굴인 듯 싶습니다만 그 분할 구획선을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비율을 부각되게 그어보면 역시 왼쪽이 갸름한 얼굴 오른쪽이 긴 얼굴 특히 중안부 긴 얼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 3등분이 1대 1대 1이었던 이 얼굴을 그냥 맨 얼굴로 보게 되면 왼쪽은 주걱턱형의 예쁜 얼굴 오른쪽은 코가 긴 얼굴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3등분 분석 이외에 코 옆 꺼짐이라든가 치아 구조라든가 인중 각도라든가 하는 그런 복합적인 분석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얼굴을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단순히 1대 1대 1이라는 분석 기법만 사용하게 되면 어? 내 얼굴이 어디가 긴거지? 하고 갑자기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유형의 그 긴 얼굴에서 각기 다른 상중하 3등분 비율이 나오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5천만 명 전세계에 70억 명의 이 얼굴이 다 다른데 이 한 가지 기준 뭐 3등분할 뭐 이런 한 가지 기준으로 진단하려 한다면 그 얼굴에 그 진단이 자칫 미궁에 빠져 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그때 다른 진단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긴 얼굴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아래턱이 돌출되고 아래로 나온 긴 주걱턱 두번째로는 얼굴이 길면서 코가 길게 되는 그 일명 말쌍형 얼굴 마면이라고 그러죠 말쌍형 얼굴 또 세번째로는 코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 이 하관이 긴 얼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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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